자 굿모닝 에버바디 자 여러분들 오늘 9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어제는 되게 기분좋았는데 오늘 그냥 보통이에요 여러분 기분좋아라고 일부러 또 거짓말하면 안되잖아요 이 감이라는게 좀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시다 자 우리는 열심히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잘될거구요 박수함 치면서 하하하 파이팅 하구요 자 오늘도 잘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기분좋네 좋아졌습니다 다시 기분좋습니다 자 요즘에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출석 잘하시는 분들 계시네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채팅방에 초대합니다 낭만개미님 어려워 발음이 어려워요 그리고 정수경님 붕어도사님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이디도 좀 멋진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본인 선택이에요 탑클래스 있죠 닥터케이방의 대표선수입니다 탑 제가 바꿔라고 그랬어요 죽이잖아요 탑클래스 얼마좋아요 그죠? 붕어도사 물론 비하하는거 아닙니다 본인의 다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거 좋아합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뉴스 먼저 한번 짚어보자면 오늘 북한에 갑니다 10시에 아마 도착하는걸 알고 있는데 2018년 남북정상회담 강력한 남북경역의지 개성공단 재개는 더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헤드라인 뉴스가 있구요 자 미국이 글리는 남북정상 세가지 시나리오 최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핵신고 의사표시 자 이런게 나와있구요 나와있구요 자 대기업 총수들도 같이 동반해서 간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닥터케이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독일이 통일될 때 아주 해프닝 비슷한 일 때문에 그게 막 통일이 되어버렸다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변에 깔려있는 남한과 북한의 국민들이 저변에 깔려있는 이제 적국이 아니고 예전부터는 대놓고 말을 못했지 않습니까 북한 뭐 사랑해야 된다 만약에 이러면 잡혀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민족이다 이런 의지가 생각이 의식이 많이 저변에 다 깔려있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통일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빨리 저는 통일한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남북한이 합쳐지면 시너지가 엄청나거든요 일단 인구부터 확 늘어나구요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간대국이 되려면 인구가 1억이 넘어야 된답니다 그런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땅 그죠 국토의 넓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미래학자들이 점치기를 일본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런 미래학자들의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 될 겁니다 오늘 남북 정상회담에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바람을 가져봅니다 미국에서 바라보는 지금 상황은 북한을 바라보는 상황은 상당히 양분되어 있다 트럼프도 지금 좌용히 북한 관련해서 침묵하고 있다 만약에 안되면 쪼아붙이겠다 이런 의사가 확실하게 있죠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겠구요 남북 경협의 키워드는 SOC 사회간접자본이죠 철도나 뭐 이런거 있죠 항만 그죠 공단 지하자원이다 이런 뉴스가 있구요 자 개성공단이 3년째 멈춰 있습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것 제외하고도 붕괴를 금할 수 없습니다 개성공단 우리가 멈췄어요 그러면 안되는 겁니다 원래 넘어가구요 자 조선은 몰락 때문에 거제나 그 다음에 울산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지금 지금 멘붕에 빠져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구요 중국 단체 관광객 이제 늘어난다 여행업계 관광업계의 호재 아니냐 뭐 이런거 있어요 자 평양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뉴욕에서는 유엔총회가 시작된다 이런 뉴스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시장이 좀 하락을 했어요 다우존스 마이너스 0.35% 하락 마이너스 0.35% 하락 이러면 맞는 말입니까 어쨌든 여러분 알아듣으시죠 자 나스닥 마이너스 1.43% 하락 야 별로 안좋아요 그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1.44 야 그러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잠깐 우리나라 동시효과 잠깐만 체크할게요 아 여기 별로 안좋지 않습니까 일단 그죠 푸른게 많아요 그죠 야 하이닉스 문제 있어 우리 새 유효을 아 어떡하지 자 다우존스 여기서 강하게 반등 시도 상승을 해줘야 좋은 건데 밑으로 좀 쳐졌어요 그죠 별로 안좋습니다 다행히 20일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을 지지한다는 별 문제가 없겠으나 아 만약 깬다면 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에 비하면 나스닥 모양 안좋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면 20일을 깨지 않고 상승을 해줘야 좋은 것인데 아니면 적어도 그냥 적당한 선에서 멈춰줘야 되는데 20일을 대박 깼어요 마이너스 1.43% 하락 하락폭 제법 큽니다 60일을 지키지 못한다 밑으로 열려요 문제 생깁니다 그러면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연일 등락을 거듭합니다 전일 1.4% 올랐지 않습니까 오늘 또 1.4% 빠졌어요 그죠 참 춤을 추고 있다 그리고 아 독일 유럽도 별로 안좋습니다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나 이게 뭐라고요 자 지지했습니다 지지했던게 깨지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었어요 잘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져 개발하고 시작했는데 다행히 좀 들어올려서 다행입니다만 마이너스 0.23% 하락입니다 이 저항대 빨리 돌파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겠고 자 중국도 전일 좋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1.11% 하락 이거 밑에 전자점 깨버리면 진짜 또 문제 생기는 거거든요 아마 깰 가능성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좀 있을텐데요 자 항생지수 마이너스 1.30% 하락 중국하고 거의 괴를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항생지수가 더 덕락폭이 있습니다만 대만의 각권은 마이너스 0.36% 이었습니다 니케이는 휴장이었습니다 볼 필요 없고요 자 우리나라 야간장 시장 그럼 보죠 그에 비하면 야간장에서 조금 붙들어 놨어요 마이너스 0.19% 하락입니다 자 어저께 미리 선 반영이 된 것일까요 어저께 거의 1% 가까이 마이너스 있다가 좀 땡겨 올렸지 않습니까 마무리할 때 자 외국인이 233개약으로 살짝 잡아놨어요 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외국인이 전일 거래소에 1700억 샀거든요 매수를 했거든요 조져버리면 자기도 산거에서 조금 문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자 월물초인 옵션은 큰 문제 없습니다 큰 등락 없습니다 그만 그만 자 잠깐 채팅 한번 볼까요 자 그냥 인사 나눈 정도네요 그죠 반갑습니다 다들 자 1번 눌러 예이야 수수체크하면 합시다 눌러가지고 본인들한테 손해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더 챙겨드리려고 덕이 되면 됐지 자 오신님들 반갑습니다 자 나중에 김희야님도 초대합니다 나중에 지금 아침에 바쁘니까 나중에 메일 남기세요 할 때 메일 알아서 남기세요 저 초대해 주신다 했습니다 메일 남깁니다 이렇게 딱 하면서 메일 남기세요 여기에다가 아 지금 남겨놓으세요 제가 적어놓을게요 자 열심히 계속 들어오고 계시니까 초대합니다 채팅방에 그리고 공부 댓글 잘 안보여는데 공부하시겠다 약속을 해주시고 하세요 안그러면 안 돼요 정수경님도 초대하겠습니다 자주 보이시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겠다 약속을 하고 딱 적으세요 안그러면 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안에서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굿모닝땅 한 분 봤다고 훨씬 친해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빨리 보자고 권희 프라잉 드래곤 한 분 보면 훨씬 친해져요 진잡니다 제가 또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은 아니거든 자 그러면 핵심 우량주들 한번 체크하기 전에 먼저 지지저항 때 한번 생각해 보자면 21 일봉이 21 지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 여기를 깼다 하면 골치 아파져요 그죠 지지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드시 지지해야 되고 코스닥은 비교적 스트레이트로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아도 강물이 높다 815 여기 라인 지지할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 여기 여기만 안깨면 별 문제없다 코스피도 여기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여기 완전 맥점이에요 맥점 중에 맥점입니다 지지할 가능성 좀 높아 보이지 않을까 왜 이렇게 가다가 팍 깨지는데 대번 들어올렸어요 그리고 깨는 듯 여기 깨졌잖아요 또 또 들어올렸어요 그러면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올라가겠다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남북 경영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두 회사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모멘텀이 생기는 거거든요 해외에서 투자가 반드시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뭐 맥도날드 들어간다 뭐 상징적인 거지만 그죠 북한에 해외 자본들 많이 들어갈 겁니다 완전 미개발 지역 아닙니까 이 한반도가 전략적으로 상당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입니다 그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동남아에 동남아가 아니죠 동아시아에 아주 요충지역입니다 반도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당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밑으로 박살나기보다는 북한하고 좋은 소식만 있다면 상방으로 간다 저는 일단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윤수님도 초대하겠습니다 윤수님 자주 보이시니까 채팅방 공부 열심히 하겠다 채팅 그러니까 공부 댓글 잘 안보이더라구요 댓글 좀 달고 공부한걸 표혈을 해줘야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하겠다 하시면 세분 초대하겠습니다 윤수님하고 아까 희아님하고 그 다음에 정수경님이라 했습니까 세분 하시겠다 지금 바로 메일 남기십시오 제가 받아 적겠습니다 지금 조금 시간이 있으니깐요 자 핵심 총목들 한번 동시효과 겸해서 한번 보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악권입니다 자 세분 하겠다 안하겠다 그것부터 하세요 하겠다 하면 7번 아니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8번 빨리 눌러주세요 아무 답이 없으면 재미없어요 이야기하면 답이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단 양호입니다 자 이게 전입구도 보고하려면 저 위에 올려야 되겠다 흠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자 삼성 삼성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동시갖고 양호합니다 아 잠깐만요 왜 그렇죠 쌍거리 매수세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거의 막 계속 쌍거리에요 하루 빼고 노프라브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갈 겁니다 아마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어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아 셀트리온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현재 자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 요새 기관외국에 매수세 좋습니다 양호 일단 아 현대차 분명히 근데 셀트리온 적당히 끊을 때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쳐지는거 보고 있지 마세요 닫던지란 말이 아니라 적당히 챙겨놓고 다시 눌려주는 28만원대 그게 다시 사들어가면 되는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겁니다 자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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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이 요새 좀 그만 그만해요 그죠 쭉 들어오다가 좀 살짝 시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호 일단 여기 앉게 문제없어요 12만6천원 SK이노베이션 별 문제없습니다 별 문제없어요 별 문제없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구요 공부하시겠다 어 했네요 정수경님은 답이 없으시네 일단 됐구요 두번 지금 바로 그거 남기세요 그러면 공부하시겠다 했으니까 지금 바로 메일 남기십시오 메일에다가 입니다 붙여야되요 안그러면 그거 됩니다 자꾸 뭡니까 해킹? 스팸 스팸 처리 비슷하게 됩니다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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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꺼였다 세율 야 나이스 미듀 근데 야 이닉스 때문에 큰일이다 야 뭐야 이거 아 기관에 여긴 쌍 쌍거리로 막 폭탄 때리고 있었어 폭탄 아 제가 사라고 한건 아니지만 물려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율이 물려있습니다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요 안뜯어 아 아 알람 왜 맘대로 뜯다 말았다 하지 좀 짜증나요 그거 자 일단 계속 체크하여 나갑니다. 시간 있으니깐요. 삼성전자 일단은 동시효과는 그만 그만해요. 어저께 그저께 외국인 좀 들어왔구요. 밑으로 쳐져도 44,000원권 지지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장 상황 봐서 44,000원대 정도 딱 왔을 때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이 박살 안날 것 같으면 매수 기회로 삼는거 괜찮아요. 여러분들 44,000원대 잘 보고 계세요 일단. 그리고 시장 상황 나쁘지 않다 하면 담으세요 44,000원에서. 별로 큰 손실 안날겁니다. 그리고 들고 가세요 들고 적당히. 약간 물려도 상관없어요. 현대건설 반드시 편입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 정도. 63,000원 지금 말구요. 늘려줄 때 63,000원 정도 딱 오면 63,000원 오면 자 접근 할거구요. 만약에 밀려도 한 번도 매수하면 별 걱정 없습니다. 자 gs건설도 잘 봐야되요. gs건설도 적극적으로 편입 편입 고려해야 됩니다. 현대중공원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수. 조선주. 돌아서는 것 같아요. 이제 다 돌아섰거든요. 하락하던 추세 다 돌려냈습니다. 12만원대 정도로 늘려주면 관심있게 보시자. 기간에 외국인이 싹쓸이 돌아. 싹쓸이. 보이십니까? 관심 가지세요. 관심 가지십시오. 현대중공원 관심 가지십시오. 지금 아닙니다. 눌려주면 간다 그랬습니다. 눌려주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gs건설. 이야 싹쓸이. gs건설 더 좋아요. 사실은. 현대건설 제가 보다 gs건설 더 좋다는 이야기 많이 했는데 지금 기간에 외국인이 싹쓸이 하고 있어. 근데 gs건설이 더 좋습니다. 이 보십시오. 스트레이트로. 그렇죠? 이거 좋다 그랬어요. 제가 봐서부터. 우리 접근도 많이 했었고. 현대건설 보다 더 좋다 그랬어요. 이 보십시오. 등락. 와 별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앞에는. 그런데 직접적으로 gs건설 보다는 남북경협에 조금 더 수예 있다 싶으니까 편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양호입니다. 약간 눌려주면 들어가면 되고. 이것도 기간에 외국인이 관심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히아님하고. 윤수님하고. 메일 남겨달라니깐요. 여기. 지금 댓글에다가. 지금 댓글에다가. 메일 남기십시오. 자. ls산전. ls산전도 적당히 눌려주고 난 다음에 관심 가지면 돼요. 이것도 기간에 외국인이 싹 소리 많이 들어왔어요. 자. 닥트캐 무슨 기법 쓴다고요? 숟가락 기법. 숟가락 그냥 꼽는 겁니다.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진짜로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그걸로 그냥 밀어붙여야 되겠습니다. 좀 우습게 보이지만 여러분들 기억 확실히 나죠? 숟가락 꼽는다고요. 기간에 외국인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꼽겠습니다. 뭐? 기간에 외국인이 막 사들어오잖아요. 같이 행님만 하나도 한입만 하고 숟가락 꼽는다고요. 아무때도 꼽지 말고. 밥 딱 나왔을 때 식은 밥 되기 전에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된단 말이죠. 딱 올라가려고 할 때 초반에 딱 꼽아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조정 받아야 됩니다. 자. 두 분 올라왔습니다. 잠깐만요. 자. 두 분 접수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할 거구요. 지금 바쁘니까요. 사진 찍어놨다가 나중에 메일에 비번 날아갈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접속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카카오톡에 상단에 보면 또 바뀌더라구요. 그게. 상단에 보면 말풍섬 제단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게 들어가면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닥터케이 검색하면 주식 방송은 닥터케이 TV 있습니다. 그거 딱 누르고 비밀번호 넣으라 놓을 겁니다. 비밀번호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 거구요. 입장하시고 간단한 소개 채팅방에 남기면서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반드시 적어 주십시오. 까먹지 말고 지금 메모하세요. 그리고 긴 소개. 자신의 직업, 나이, 성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공, 투자금, 규모 이런 거는 긴 메일로 본인 소개서 좀 주시면 제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같이 팀원이 되는 거거든요. 호구조사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나중에 10시 좀 넘어서 제가 보낼게요. 체크 꼭 하십시오. 장 시작했습니다. 아... 벌었네... 잠깐만요. 자 큰 전광판 보자면요. IT 전기전자 벌었습니다. 조선 포레어, 건설 포레어, 와... 철강 포레어, 자동차, 증권, 바이오, 보험 유통 전부 풀었네요. 야 이거 왜 이렇지. 마이너스 0.66% 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거 일단 다 지웁니다. 이제. 하락폭 상당히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아... 밑에 떨어졌어요. 긴장하십시오. 긴장하시고. 지금 추세 흔들리는 것. 본인들 적당하게 비중 축소해야 됩니다. 자 외국인 플러스 29억 들어오고 있는데 선물 아... 마이너스 214개 약 매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건 그렇구요. 자 빨리. 아... 종목부터 빨리 파야 되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 셀트리온 적당하게 차익실현 해야됩니다. 지켜보면 많이 토해내요. 레고께 매도 들어옵니다. 일단. 삼바 양호입니다. 플러스... 야... 양아! 하하... 아... 인호님! 삼바 굿! 시작 마이너스 0.7이었습니다. 갑니다. 가... 간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아직 양호. 나중에 빠질지요. 전진 몰라도 안 빠져요. 지금. 전부 풀었는데 포트폴리오 양호입니다. 셀트리온 현대차 뭐 SK이노베이션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뭐 박살난거 있어요? 오히려 불었습니다. 삼바. 주력이에요. 주력. 체주력. 몰빵 두명 되있고. 인호님. 짜복 실어놨어요. 불었습니다. 연속불어쓰. 이야... 희열을 느낍니다. 희야말고 희야말고 희열. 하하! 미치겠다. 흠. 하... 펄에 펄에. 와... 진짜. 전기전자를 아예 막 죽이려고 한... 작정을 했나. 이야... 저는 뭐 반도체 지수가 빠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기전자 별로 안좋아요. 어쨌든. 자... 다행히 땡깁니다. 땡겨야돼. 반드시 땡겨야돼. 여기 지지권이잖아요. 그죠? 강력한 지지권이긴 합니다. 왜? 여기 엄청나게 그리다가 박스 그리다가 부릉 뛰어왔기 때문에 여기 반드시 지지해야됩니다. 강력한 또 지지권이 맞아요. 이거 돌파... 여기 안깨고 올라가야됩니다. 오늘 시초가 깨면 골치 아파요. 여기 안깨고 가는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다행히 외국인 선물세 들어옵니다. 플러스. 기관도 들어와요. 기관도 방어하려는 자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기관이 여기 인근에서 세게 밑으로 보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뭐라구요? 여기 인근. 여기. 제가 눈치 깠어요. 여기 인근에서 기관은 방어하고 싶어하는 기조가 많아요. 제가 느낌에. 여기 인근 가면 기관이 자꾸 싹싹싹 받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큰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심하기 이릅니다. 자. 아침에 흔들림 많으니까 그냥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딴거 안 볼랍니다. 봐봤자 소용도 없어요. 지금. 풀었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여기. 매수해랬는데 매수권에서 돈천원 빠졌습니다. 올라가요. 쌈바. 이야. 죽인다. 진짜. 시장이 풀었는데 분명히 It's my turn. 내 차례다 하면서 간다 그랬어. 분명히. 쌈바. 음. 바이오 중에서 별로 안 갔거든. 그죠. 셀트리온 적당히 끊으라 했습니다. 분명히. 들고 있으면 먹은 거 다 토해요. 만약에 끊고. 적당히. 여기서. 만약에 지지대가 올라가면 다시 사놓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1, 2% 아끼세요. 말라. 다 두드려 맞을 겁니까. 다 던지란 말은 아닙니다. 3분의 1. 내년에 4분의 1 던지면서 천천히 던지면서 가세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하면 다시 사놓으란 말이죠. 그러면 돼요. 반등한다면. 밑으로 박살나는데. 시장 밑으로 박살나는데. 산으로 한 거 아닙니다. 와. 1단 양호. 1단 양호. 1단 양호. 안 죽고. 올라오고 있어요. 1단 양호. 오늘 저점 안 껴야 돼. 이거. 이거 안 껴야 돼요. 마지노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밑에. 이거. 이거 안 껴야 돼. 2282만 안 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더 좋은 거는 여기. 장대양봉 들어올리는. 여기 안 껴야 됩니다. 오늘 시초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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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arlos 세상엔. 다행이믄실 보인다. 배하우. 죄송합니다. 마이크пр Norohan. 딸려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 빨갛게 양봉으로 들어올리고 있어요. 양호입니다. 일단 양호. 프로그램 잠깐 체크하죠? 어 야 빨끝나 한. 시연이 없어. 마이-180억.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당은. 30억.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빠요. 빨리 빨리 봐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됐고 현대건설 다음 우리끼도 있나 없나 아씨 우리께 하나도 없네 됐고 넘어가고 매도 매도 셀트리온 매도위입니다. 하이닉스 SDI 매도위입니다. SK텔레콤은 뭐 안들어갔으니까 그렇지만 이거 삼성바이올로직스 맞죠? 207940 맞는것 같아요. 일단 매도위입니다. 그리고 한미약품 매도위 나머지 됐고 자 환율 자 이거 맨날 체크해야 되는거 여러분 꼭 체크하세요. 이거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강연에 1교시에 했습니다. 주식 투자자가 매일 체크해야 될 리스트 이거 지금 다 말씀드리고 있는겁니다. 자 환율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박스건 상단으로 가면 안좋습니다. 자 베이시스 베이시스 플러스 0.11 안좋아요. 더 확대되어야 됩니다. 자 외국인 아 마이너스 돌았었어요. 그러나 선물로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다행이구요. 아직 벌었습니다. 이제 우리꺼 체크합니다. 현대차 양호 자 SK이노베이션 양호 별 걱정할거 없어요. 자 심바 굿! 주력이에요. 주력 0.62 더 올라갑니다. 가자. 기본 50만원은 무조건 보여요. 어느정도. 아 무조건 이런 표현 잘못됐습니다. 시험에 나오더군요. 100% 무조건 이런 이야기 하지마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 상황은 아니지만 재미있게 이야기하는겁니다. 여기 정거점을 다이렉트로 장대양봉으로 순도 100%짜리 장대양봉 거래량 썼습니다. 노프라브럼 베리굿 올라가는거에요. 이야 좀 늘리나? 상관없습니다. 여기 안깨면 문제없어요. 48만원 정도 48만원 안깨면 문제없다. 여기 자 인호님이 하지마라는 저 이야기 안합니다. 근데 아 그 이야기 안하는게 좋겠다. 많이 싫었어요. 47만4천원에 그죠? 얼마 올랐습니까? 지금 12,000원 올랐어요. 12,000원 곱박이 한번 해보세요. 얼마인지 아이고 참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이게 끝 아니라니까 이제 발동 그러는거라니까요. 공이 몇개 붙은거만큼 샀어요. 공이 몇개 3개 붙은거만큼 샀어. 대충 아시겠죠? 그죠? 몰빵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몰빵 두명이나 들어왔어. 젊은 영건들이 몰빵 때렸어. 들어가야돼. 올라야돼. 무조건. 셀트리언도 여기만 딱 지지하면 별 문제는 없어요. 여기만 지지하면. 근데 조정 받을 때 됐습니다. 여러분들 좋다고 무조건 끝까지 들고 가는거 아닙니다. 잘 챙겨나가요. 잘하는거라구요. 보실래요? 몇일 올라왔는지 아세요? 1, 2, 3, 4, 5, 5일 올랐어요. 그러면 조정 받을 때 됐다구요. 여기에서 딱 멈추면 상관없어요. 요거 밑으로 딱 내려오죠. 무조건 끊어야 돼요. 요거 밑으로. 여기 지금 양복 밑으로 내려오면 무조건 무조건 3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 끊어야 돼요. 왜? 밑으로 쳐질거거든. 그죠? 팔았다가 끝난거 아닙니다. 3분의 1 갖고 있고 더가면 쫓아가도 돼요. 할 줄 아는 사람만 이거 던져야돼. 적당히. 끊어가세요.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다시 나중에 적당하게 다시 담아넣으면 돼요. 마음이 급하니까 말잇말 뽀뽀뽀뽀리네. 이거 시그널 맞아요. 매도 시그널 보름 않고 올랐어요. 단기간 아휴 진짜 싼다. 아 외국계 선물 들어오셨어요. 다행입니다. 푸치 10억 들어온다고? 아휴 참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마이너스 0.4 입니다. 마이너스 0.1 아 낙폭 줄입니다. 다행이에요. 스트레이트로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왜? 헤드 선물 매도 때리고 있네. 신규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러면 신규 아니고 환매도라 칩시다. 무슨 말이냐 상방울 가져갔던 거 그거 반대로 매도 들어와야 청산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손해 신규 매도도 손해 둘 다 손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어저께 샀네 많이 샀네 오버나 했네들 매도세 겠네 어저께 외국인이 7000개 아닌 거 팔았어요. 한번 볼까요 그쵸? 7000개 팔았어 개인이 2700개 오버한 애들이 있을 겁니다. 걔들 손실물량 나오겠네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어요. 아이고야 하고 던지니까 쫙 들어올립니다. 그런 거 죽이려고 일부러 장 초반에 결합 많이 한다니까요. 소설 아니에요. 돈 넣고 깨지가면서 느낀 겁니다. 농담 아니에요. 돈 많이 잃었어요. 엄청 잃었어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개인이 넋둘이 아니야? 또 이렇게 남길래? 넋둘이 아니거든 여러분들한테 경각심 드리고 여러분들은 실패 안 하면서 잘 가는 뜻이다. 자식들아 헛소리 남긴 애들한테 한 겁니다.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라 그렇습니다. 헛소리 하는 아들한테 하는 겁니다. 야 이거 밀리네. 짧게 할 줄 아는 사람은 알아서 하시고 길게 직장인들이나 짧게 짧게 안 된 사람은 그냥 홀딩입니다. 홀딩이에요. 안 던질 거예요. 짧게 할 줄 아는 사람은 알아서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끊었다. 다시 넣었다. 이렇게 해라구요. 이거 지켜야 되는데 이거 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밀어버리네요. 일단 외국게 매도 들어오겠습니다. 자 러시아에 있는 안나 댓글 좀 남겨드려라. 자 21선 일본의 21선 안 깨면 무리 없는데 깨지는 많이 깨지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지 48만원 깨지면 비정축소하랍니다. 그렇게 이야기 좀 해주라. 한미약품 그리고 나중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고 46만원 정도 오면 다시 꼭 그 종목을 해야 되겠다면 사 넣던지 이유는 채팅방 참고 야 HLB 진짜 세네 와 잠깐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신라젠 죽이네 이것도 따라가면 안돼요 꼭대기입니다 이런건 하면 안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바이로매드도 야 강하네 이거 제넥신 양호합니다 그죠 메디톡스 겨우 목숨줄 붙여놨습니다 여기 계시죠 메디톡스 까지 계신 분 이거 깨지고 밑으로 깨지면 큰일 나요 메디포스트 여기 안에서 지금 자 병국구간입니다 계속 깃발형 비슷하게 위로도 갈 수 있고 밑으로 쳐질 수도 있어요 좋으려면 20일 안 끼고 위로 강하게 뚫어야 됩니다 됐구요 시작 일단 외국계 매수세 선물 매수세 지속 양호입니다 일단 현대차 걱정이 없다 그랬습니다 현대차 없는 사람들 오늘 장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할까 잠깐만요 현대차 현대차 포트폴리오 편입했습니다 외국계 또 들어옵니다 적당히 살살 사들어가세요 살살 걱정할 거 없어요 살짝 살짝살짝 사들어가세요 많이 말고 이거 12만원대 별물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4만4천원대 별물이 없어요 깨져봤자 잘 안 깨질 겁니다 거기 바로 거기 저기 위에 말고 예 280만원 옛날 그런데 말고요 220만원대입니다 4만4천원 같으면 거기는 살만해요 몇번 이야기했습니다 야 다행이다 일단 싼바 써야 될 땐 지키고 있어 일단 반드시 지켜야 돼요 좋게 가려면 여기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밑에 쳐지면 이제 여기 저항됩니다 60일 진짜 중요해요 5분 봉에 이거 안 깨야 됩니다 그거를 알고 있다 세력이 그러면 위로 땡길 겁니다 위로 보내고 싶어하는 애들이 강력하게 보내고 싶다면 여기를 안 깰 가능성 높아요 마지노선 진짜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깨지는 끝이에요 썩 죽는 겁니다 썩 죽는 거 강하게 가기는 걸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에요 여기 안 깨야 돼요 마지노선 더 좋게는 여기 쌀트리온 적당하니 끊으라 했습니다 분명히 응 그리고 다시 사놓으면 돼요 여기 인근에서 갭 상승해서 떴던 자리 지켜야 돼요 쳐질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쳐지는 게 당연해요 초를 치는 게 아니라 쳐지는 게 당연하다고요 5일 갔어요 5일 주식이 한도껏도 없이 갑니까 왜 자꾸 제가 중장기 하는 분들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주식은 한도껏도 없이 가는 게 아니라고요 적당히 가면 또 눌러줬다가 진짜 좋은 주식은 적당히 갔으면 살짝 늘려주고 또 적당히 가고 또 살짝 늘려주고 산책하는 할아버지와 강아지의 모습처럼 주가는 움직인다고요 그죠 강아지가 먼저 뛰어나가면 할배가 뒤에 있어 천천히 걸어가는데 강아지가 뒤돌아보고 주인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시 돌아온다고요 주인한테 그 모습이 주가의 흐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여기 볼린저 밴드도 삐져나왔고 조종받아야 될 만한 자리에서 조종받는 거니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냥 들고 갈란다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위로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날 그래서 다 안 파는 겁니다 그렇죠? 빠지면 어떡하는데요 뭐 많이 토하거든요 그거 싫은 거예요 올라가면 아깝지 않냐 다시 사놓은데요 팔아먹은 거 이해되십니까? 그게 잘하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보신 분들 있죠 어떻게 하는지 분복매매 지켜야 되는데 일단 포트폴리오 별 무리 없습니다 현대차 현대차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별 무리 없어요 이 평소는 다 지지해놨어요 이거 뚫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이렉트로 세게 뚫었어요 분명히 여기서 그랬습니다 다음 차례는 내 차례다 현대차 간다 분명히 내 차례다 갔어요 여기서 팔아먹었습니다 팔아라 하고 나니까 바로 빠졌어요 그 다음에 죽 빠졌어요 끝내줘게 팔았어요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서 팔아먹고 지금 말하듯이 쌀트리온 다시 매수해가 여기서 딱 팔아먹었습니다 두 번 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실려면 참고하십시오 현물매수세는 당장 기대하기 힘들고요 외국인이 패되게 안 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생각합시다 외국인 선물 매수세 확대되는지 여부 반드시 체크합시다 푸드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습니다 닥터케이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2 푸드옵션 개인 사면 지수 잘 안 빠진다 일단 먼저 빠져서 시작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20억 30억으로 푸드옵션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위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0 10 하니까 좀 그렇나 선물 외국인 매수세에 따라서 우리나라 치수 거의 98% 이상 좌지우지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의 풀었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아니다 한번 더 봅시다 정권주 같은 거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은행하고 최약세 종목이에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닥터케이팬님 계신가 모르겠다 은행주 이런 거 쳐다보지 마세요 영양가 없어요 진짜 안 가요 오늘 봐요 남북경협도 뭐 비실비실하네 자 뉴스에서 봤습니다 남북경협 약발 떨어졌나 그죠 이제 뭐 좀 그렇습니다 그죠 뭐 회담한다 뭐 소식 하나 나온다고 덜썩 덜썩은 아마 안 하지 않을까 학습 효과가 좀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 덜썩였다가 푹 빠지고 하니까 불안해서 못 사는 거 현대차 괜찮다 그랬어요 여기 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안 빠져요 시장 흔들리는데 사라 그랬습니다 여기 딱 표현해 놓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 시장 그렇게 흔들리는데 한 2천원 빠졌습니다 1% 빠졌습니다 1% 여기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서야 될 자리에서 딱 서고 있습니다 양호 여기 안 깰 거라고 예측을 조금 합니다 깨면 안 돼요 위로 이렇게 보내고 싶은 애들이 여기 깨면 흔들린다는 거 자기도 알거든요 흔들려 버려요 다 던져요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주가 만들어 가는데 힘들어요 만약에 받아내고 싶어서 자기들이 일부러 흔드는 거 말고 그거는 벌써 지나갔다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 아 좀 가면 좋은데 계속 흔들었어요 가는 척 하다 밀어버리고 가는 척 하다 밀어버리고 가는 척 하다 밀어버리고 다른 바이오주들 잘 갈 때 에이 짜증나서 안 해 하고 던진 분들 없을 것 같아요 째버려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갑니다 그렇죠 간다고 이야기했고 내 순서라고요 It's my turn 내 순서라고요 바이오주 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별로 못 갔다 보세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삼형제 많이 갖고 밑에 자 HLB 하고 실라젠 하고 막 날라 댕겼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 묻고 났어요 여기 관계없어요 그러면 바이오를 거래하는 큰손들이 메이저들이 딴 거 적당히 차익 실현하면서 바이오 비중을 적당히 채워가고 싶으면 이거 할만하겠네 들어온다구요 그래서 기관외국인 들어왔다 아닙니까 풀렸어요 기관외국인 들어왔다구요 이거 살만하거든 주식하는 사람치고 이거 안살만하다면 주식 진짜 못하는 겁니다 제가 샀다고 그런게 아니라 이거 보십시오 밑에 다 받쳐놓고 올라가는게 훨씬 자연스럽습니까 밑에 불 깨는게 자연스럽습니까 밑에 이평선도 전부 다 깔아놨습니다 이평선이 모이면 어떻게 된다구요 볼린저 밴드가 확산됐다가 수축되면 어떻게 된다구요 한쪽으로 터지는쪽으로 크게 갑니다 빵 장대양봉 양호 양호 위로 터집니다 위로 이평선 다 모였다가 이제 위로 확장되면 확장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쫙 가야 확장된다구요 수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묶어놔야 돼 지지부진 지지부진 해야 되는데 이제 뜨는데 밑으로 다시 내려온다구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타바 진짜 죽인다 들었습니까 쌈바 어제 매수한거 오늘 은봉 위꼬리 달고 위꼬리 달니까 바로 매도해버리고 다시 재매수하는데 여기 무조건 매수였어 분명히 자 봉 두개전에 매수했다 타비 봉 두개전에 매수했다 11 눌러봐 11 11 11 11 눌러봐봐 봉 두개전에 매수했다 여기 지지권이라고 딱 동그라미 딱 지났잖아 분명히 샀을걸 재매수 대기중이라 했잖아 신세계 분봉군 지우선수 또 이야기했다고 신세계 보고 있는 모양이네 이야 신세계 여기 있습니다 딱 봐라 했습니다 무조건 들어왔겠네 이야 봤습니까 하락추세 딱 돌려내고 양봉 딱 쓰니까 구실하잖아요 지가 알아서 왜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여기 뽑아 나온거 중에 적당히 하면 야 신세계 3.9 우리 신세계 옛날에 많이 해먹었거든 지우가 11% 먹었습니다 5% 상승하는데 어떻게 아까처럼 치고받고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야 보세요 제가 뽑아 나온거 치고 이상한거 잘 없을겁니다 왠줄 아세요 이렇게 돌려낸거 아니면 아예 뽑아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잘 가는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라고 한적 있습니까 한번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신세계에 딱 넣어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세 딱 돌렸거든 그럼 어떻게 간다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이야 오늘 아침에 들어갔어도 지금 몇 프로 먹었습니까 이야 죽인다 진짜 자 HLB 111,000원에 삼바 489,500원에 삼바 지금 따라가면 안되는데 올라가면 좋은데 너무 꼭대기에서 따라가는거에요 사실은 손절하고 여기서 다시 복수하던지 양복 나올 때 아니면 이게 얼마입니까 만원 빠진다 아닙니까 10%면 안돼요 버티고 있으면 안돼 근데 10% 용인하겠다 하면 여기 깨져도 여기까지 버텼다가 양복 쓰면 다시 주가메소에서 빠져놓으면 돼요 그러면 적당히 되는데 근데 이거 야 플러스 2%네 여기 정고점이 목표치로 잡아가세요 11만 7,000원 정고점에서 이렇게 양호하면 상관없고 그런거 떨어지면 뜬이세요 무조건 먹은거 챙기세요 그리고 셀트리옷 아니 쌈바 쌈바 쪽 꼭대기는 꼭대기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본인 비중이 얼마나인지 제가 모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가면 좋긴 좋겠어요 갈 것 같긴 한데 너무 오늘 산건 너무 꼭대기에서 잡았다는거지 밑에서 지금 7% 이상 먹고 막 이런 분들 계신데 남들보다 7% 늦게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대가를 칠 가구는 돼 있어야 돼요 7% 넘게 남들이 살 때 내가 못 샀으니까 무슨 이유든 간에 늦게 봤든 어쨌든 간에 그죠 잘 가면 좋고 여기가 깨지면 위험관리 좀 해야 돼요 자 어디 깨지면 47만 3천원 정도 정도 깨지면 위험관리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가지 않을까 자 여기 20일 안 깨지면 큰 문제 없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700만원 더 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거 조금 사놓고 사놓고 하면 돼요 자 밀려줘도 싼바 쉽게 던지지 마세요 먹은거는 토하지 마세요 방송 들을 때 보면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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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때 적당히 알아서 같이 던지세요 이거 맨날 볼 거니까 그죠 적당하게 눌리면 나중에 나중에 여기 본인한테만 국한되는 겁니다 너무 높게 샀기 때문에 47만 3천원이나 여기 권력 만약에 온다면 추가하세요 일단 적당하니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는데 분위기 안 좋으면 적당히 끊어내면 손실 별로 없습니다 이야 가겠네 근데 타비야 냅 헹궈보면 샀다니 말이냐 아 쌈보 노래 한번 틀어야 되겠다 정지 먹는 한이 들어도 정지까지는 아닌데 한 10초만 틀면 될걸 잠깐만 노래 꼭 틀어야 되겠어요 왜 크기인데 노래를 틀어야 돼 여러분 시장 어저께 박살날 때도 올라갔고 오늘도 또 올라갑니다 이야 자 쌈바 춤을 춥시다 예야 쌈바 예야 엉덩이 흔들어 우후 쌈바 후우 후우 여기까지만 너무 오래하면 저작권 위반 날라와요 이야 간다 쌈바 아 간다 분명히 간다 그랬어요 제가 쌈바 이야 여러분들 좋아요 안 누른 분 계십니까 좀 눌러보세요 좋아요 안 좋습니까 좋아요 좀 누르라니까 헛소리하는 애들 밑으로 손가락 막 꼽는 애들 근접 못하게 52분 계신데 몇 개 꼽히는 거 한번 볼게요 좋아요 제가 힘 저 힘 나게 해주시려면 52분 계시면 40분 정도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보세요 10개 들어오고 힘 빠져가지고 하기 싫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먹은 거 있으면 댓글 적극적으로 남겨주세요 헛소리 못하게 다른 애들 야 말로만 하냐 이따가 소리 못하게 외국계 선물 매수세 확대됩니다 굿 1774개야 자 여기 대박 뚫는다 베리 굿입니다 양봉 굿 양봉이 은봉 말아올린다 베리 굿 아직 아닙니다 그래 되는 상황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쌈바 쌈바 한 번 더 틀어야지 얄팍하게 한 10초씩 틀어야지 쌈바 간다 간다 1.6% 예이야 간다 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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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가지만 두 번 했다고 혹시 10초 넘었다고 되는 거 아닌 거 몰라 이제 고만합니다 진짜로 실컷 방송했는데 저작료 저작권 위반되면 안 돼요 닥터케임 무료로 하는데 광고 수입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신세계 가네 야 러시아에 있는 안나 걱정하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더 문자 날려드려라 채팅 안미약품 지지합니다 문제없고 신세계 야 죽이네 지우야 신세계 들어갔냐 들어갔으면 대박이다 하하 들어갔으니까 죽인다고 날렸겠지 야 쌈바도 갑니다 여러분들 쌈바 가지고 계신 분들 쏘리 질러 요오오오오오오오옆 이에이아 대박 며칠 만에 7% 8% 그게 작습니까 하하 쌈바 숟가락 얹었대 탑건 야 와 참 씨 진짜 하 미치겠다 진짜 하하 갓글래스 다시 숟가락 얹었대 야 죽인다 우리 선수들도 죽인다 프로그램 매도 오케이 열금님 아 미치겠다 원래 선수들은 타는 거예요 태양님 하태양님 선수들은 탈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상황도 모르겠고 여유가 시간이 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비중이 어떤지 모르니까 어 사면 안되는데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선수들은 어떻게 한다 적당히 팔아먹고 다시 들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다시 들어갔대 위에서 끊어먹고 그럼 요만큼 또 수익인거에요 추가 수익 여기서 실컷 먹어놓고 또 들어갔다 하지 않습니까 대표선수입니다 탑이 팔아먹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하잖아 지금 대표선수법은 그렇게 합니다 왜 여기에서 사면 된다고 여기만 지키면 된다고 동그라미 막 치났지 않습니까 가잖아요 지키니까 빠진다 그랬습니까 얘 여기 지킬 가능성 높을걸요 그랬습니다 왜 흔들어버리면 옆에서 맨 맨 오프 두들놈이 실컷 만들어 놓은거 흔들린다고 힘들어진다고요 이제 뛰어올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 진짜 미치겠다 여기서 그러는 사람 있을거에요 안티들 야 꼴랑무 1.6% 간다고 그러냐 짜시야 몰빵 때렸다고 몰빵 몰빵이고 4억 7천 5백 때렸다고 그런데 4% 5% 가면 소리 안지르고 있냐 대형 우량주를 들어갔다 하면 7% 9%씩 먹어 그런데 안 좋냐 손가락 꼽지 마라 간다 현대차도 가요 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없다 그랬어 SK이너베이션 이야 삼성전자도 가네 이야 삼성전자도 간다 인원님 좋아 죽을거 같은데 삼성전자는 어떻는가 모르겠다만은 삼성전자 한번 팔아먹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사넣었으면 대박이고 여기서 사넣었으면 대박이고 이야 인원님 매매 좀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사넣어도 대박이고 혹시 사넣었으면 사넣었다 좀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자 안죽어요 스트레이트를 올립니다 굿입니다 현재 아 진짜 기분 좋네 와 다른 노래 한곡 틀어야 되겠습니다 10초만 쌈바 한번 더 틀까 아 그랬다 잘못 맞아요 안돼요 자 죽이는거 너무 기분 좋으니까 이거 틀면 아픈건데 끊기면 안되는데 에이 모르겠습니깐 이야 쏘리칠로 쌈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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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엘벌바디 푸치 핸즈 이야 아휴 음악을 틀어야 되는데 하이 쌈바 갑니다 이야 이야 죽인다 진짜 더 꼴고 갑니다 50만원 정도 가서는 알아서 하세요 49만2천원 이에요 50만가 알아서 했다고 끝 아니에요 팔아먹고도 다시 또 살겁니다 이야 삼성전자 잠깐만 사야되는데 아 시장 안나빠요 삼성전자를 살리면서 시장을 살릴 요지가 있어요 지금 선물 안 죽여요 계속 삽니다 선물 왜 아직까지 개인들 생각에는 머릿속에는 아 하방인데 이 생각 많이 갖고 있어요 진짜로 여기 저항이거든요 여기서 매도가 개인이 추가가 되가지고 여기 물린 애들 시초가에서 빵 물려가지고 그저 선물은 한번 보자 매도가 물릴 수 있나 매도는 수익 낫고 매도는 수익 낫고 예를 들어서 일분봉 같은 경우에 하방으로 시작해가지고 배팅 밑으로 이런데서 이런데서 밑으로 밑으로 배팅 들어가는 애들 있죠 그거 죽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배팅 할 수 있거든요 이평선 21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방 먼저 때려놓고 올라가니까 어 하다가 물타기 딱 들어왔는데 다시 들어올리는 거거든요 꼭 그게 맞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 여기에 하방으로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어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저항권이기 때문에 저항권이기 때문에 매도 더 들어옵니다 매도 더 들어온다고요 개인들 그죠 볼래요 매도 더 들어왔죠 더 들어왔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있다고요 여기서 매도 더 들어옵니다 왜 야 여기 깨졌던 전자점 라인 아니야 여기 이평선 있네 여기 저점 쉽게 올라가겠어 한번 늘려주면 빠지나온다 하고 매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메롱하고 위로 세게 띄웁니다 외국인이 3천 계약씩 막 들어오면 굿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 가야 될 때 다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도 안 들어오고 별로인데 자 체크리스트 환율 장중에 혹시 폭등하는지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하는지 잘 체크하시고 자 외국인 현재 코스닥에는 85억 들어왔는데 혹시나 코스피에서도 들어오는지 제가 어저께 1,700억 들어오고 아침에 채팅방에 그렇게 날렸어요 밑으로 심하게 안 패지 않을까 왜 전일 거래소에서 1,700억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죠 1,700억 2,000억 막 들어왔는데 패대기 친다고요 이렇게 제가 의문형을 남겼습니다 그죠 이거 양봉으로 세게 감아 올리면 세게 감아 올릴수록 좋고 그거 어떻게 판단하면 되느냐 외국인이 3,000개 4,000개로 선물 막 사들어가면 구시고 자꾸 늘어나가고 있어요 개인이 푸드옵션 30억 40억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개인들 매도세 자꾸 늘어나면 죽으라고 위로 더 땡깁니다 그렇게 딱 판단하시면 되고 자 우리 포트폴리오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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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양호 베리 굿 아무 상관없어 삼바 가고 있고 그죠 자 여러분들 장 마치고 아니죠 장중 스팟 시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닥터케이 방송 무료방송이에요 무료방송인데 퀄리티 있다고 저는 자신감 가지고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신감이 있거든요 틀린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시수 상황도 다 맞춰내고 있어요 왜 닥터케이 강점은 선물 옵션 13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몸으로 취득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하는 기본은 안 돼 있느냐 그것도 돼 있습니다 플러스 감각 그죠 아침 스팟 시향 8시 40분에 하고요 1시에 장중 스팟 시향 하고요 그 다음에 장 마치고 4시에 또 하고요 밤에 오후에 9시에 또 합니다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그죠 광고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람 종모양 꼭 누르시고요 자 구독 안 누르시고 보고 계신다 구독 꼭 하시고요 알람 딸랑딸랑 모든 알람 수신 해 놓으셔야만 유튜브가 계기는 거 빼고 다 날라옵니다 광고 스킵 하시면 닥터케이에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나올 땐 어떻게 한다? 열중 셧! 하시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무료 최강 방송인데 여러분들 같이 보자고 SNS로 날려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슈퍼챗으로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보면 달러 표시 있죠? 공식 후원 하시면 하시고 싶으시면 하실 수 있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나중에 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니 눈딱 I'm 닥터케이야 I'm 닥터케이야 I'm 닥터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